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전원을 키시면 메인화면이 나왔을 때 중간에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름 설정, 그룹 채널 설정 이렇게 할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쭉 밑에 내려가시면 TX뮤트 라는게 있습니다. TX뮤트가 깜빡깜빡 할 때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 OFF가 깜빡깜빡 하는데 OFF를 방향 버튼 눌러주면 ON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다시 중간 버튼을 누르고 다시 TX뮤트가 깜빡깜빡 할 때 마이크를 밑에 열어주면은 SYNC-IR 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SYNC, 이게 IR 버튼이에요. 이거를 여기 근처에 갖다 내놓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동글동글하고 되어있는 이게 새로 거친 버튼인데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SYNC가 맞아질 거에요. 다시 메인화면이 나오면 SYNC가 맞아진 거에요. 이제 얘한테 뮤트 기능이 생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얘기하다가 이걸 누르면은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가 안나요. 이제 다시 누르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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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